시초가의 이 종목 시간인데요. 수익률 대결 굿머니 세븐 시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냉혹한 주식시장에서 과연 누가 시장을 잘 이해했는지 수익률을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시초가의 종목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선별해서 시가의 매수를 가정합니다. 주간 단위의 목표주가 손절가 1주일 단위로 수익률을 공개해 드리고 리뷰해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헤르메스 스탁의 하창원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창원 본부장의 지난주 수익률을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록백 미디어 4월 6일에 선전을 해주셨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바로 어제 종가 기준으로 7.02% 수익이 났고요. 주중 고가 기준 8.68%의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고점 부근까지 잘 꾸준하게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목표주가 2,750원 주셨는데요. 변화 없으신가요? 네. 일단은 이 라인이 좀 돌파가 돼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거기 라인까지 일단 1차 목표주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제시해 주신 전략 기준으로 지금 5명 전문가 가운데서 지금 수익률 제일 좋게 나오고 있어요. 아, 그래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초록백 미디어 잘 골라주셨고요. 손절가 2,215원 계속 유지할까요? 네. 지금 근데 이제 수익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조정이 나오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2,495원으로 한번 끊어주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10원 단이어서 2,495원. 95원. 알겠습니다. 이 선에서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또 입절 가능하다는 부분 잘 또 치고 나오셔야 우리가 수익을 확정할 수 있으니까요. 목표주가 2,750원까지 잘 기억하시면서 대응하시고요. 계속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장에 여러 가지 변수들을 저희가 앞에서 짚어드렸는데 이런 변수들 가운데서 어떤 걸 주목하면서 업종을 보실 건지 업종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저는 오늘 진단키트 섹터를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진단키트 섹터 최근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왔는데 사실은 이 섹터가 좀 많이 소외가 됐었던 섹터입니다. 근데 최근에 다시 한번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이슈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가진단키트 관련된 이슈, 도입 이슈가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 확진자 수가 엄청나게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연스럽게 특히나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 이제 작년에는 코로나 특수라고 치더라도 계속적으로 엄청난 호실적이 좀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대부분의 좀 그 좋은 종목군들을 좀 골라보시면은 뭐 이제 단기 수익이나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 거의 몇 천 프로씩 상승을 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워낙 많이 있다 보니까 실적 베이스로 보시더라도 사실은 좀 굉장히 좀 관심을 가져보실 수 있는 종목들이고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진단 섹터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이 소외가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고점 대비 70% 80%까지 굉장히 좀 많이 눌려있는 상황인데 또 지금 시즌이 또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이런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도 사실 단기적인 시세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단키트주가 호기를 맞았습니다. 사실 이 종목으로 정말 수익 많이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잘 치고 나오셔서 다시 들어가셨다가 물린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지난해 9월부터 경기 회복세 시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진단키트가 6개월 넘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엄청 길게 조정받았습니다. 굉장히 길게 굉장히 크게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밸류에이션 보면 굉장히 싸거든요. 엄청 쌉니다. 엄청 쌉니다. 그래서 지금 이 종목 버티시다가 굉장히 지지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또 추가 매수하셔서 수익으로 바로 또 돌아서신 분들도 충분히 계실 수 있습니다. 진단키트주가 이제 자가진단 쪽에 정책 모멘텀이 걸리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참 수익 내기 어려운 그동안의 종목권 가운데 하나였는데 진단키트주 가운데서 어떤 종목을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수젠텍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중앙체로도 굉장히 유명세를 떨쳤던 좀 유명해전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자가진단 쪽으로 관련된 이슈가 있습니다. 유럽에서 홈키트 진행이 되고 있고요. PEI 에밀리에이션이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홈키트 관련된 부분에서는 마무리 단계에 접근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지금 자가진단에 대한 이런 도입, 홈키트가 좀 도입이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 그리고 노래방이라든지 이거 좀 활성화를 좀 시켜보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휴마시스라든지 이런 종목도 굉장히 좀 슈팅이 강하게 나타난 것도 전부 다 자가진단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좀 수혜가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무장님 그런데 이 자가진단 키트가 PCR 형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PCR 형태가 이 진단 자체는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자가진단을 해도 이게 양성이 나온 건 거의 정확하대요. 그런데 음성이 나온 건 그게 좀 불명확하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민감도랑 특이도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PCR 같은 경우는 민감도 걸러내는 것 자체가 99%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높은데 사실 신속 진단 키트들이 과거에는 사실 민감도, 특이도가 좀 떨어지긴 했는데 최근에는 거의 PCR 수준으로 끌어올렸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마 신속이 국내에서 진입이 되더라도 사실은 그걸로만 판단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걸로 정기적으로 정상인이 정상인 상태가 유지가 되는지 체크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들 누적 검사 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도 검사 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속 진단을 통해서 이거를 빠르게 한번 싹 한번 1차적으로라도 점검을 하고 그 이후에 PCR 쪽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확대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젠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얘기가 나온 거지만 PCR과 성능 검사를 했을 때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오는 그런 최근에 진단 키트들이 굉장히 성능이 많이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업데이팅이 계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원 FDA UAE, 그리고 중앙체 FDA UAE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항체 FDA UAE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승인이 받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식약처 항원 인증을 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킹데이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기대가 될 수 있다. 관련된 종목 중에서 휴먼시스라는 종목이 식약처 국내 항원 승인이 나오고 나서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수익률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모멘텀들이 좀 있겠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코로나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결핵, 알러지, 침해 관련된 세 가지 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결핵 같은 경우는 오리온 월징스가 주력적으로 밀고 있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미 중국과 합자법인이 설립이 되어 있고 지금 기술 수출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에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 얘기도 얘기가 나온 지가 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멀지 않은 기간에 이슈가 오픈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국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러지 같은 경우는 유럽 시인증을 받았고요. 또 40여 종의 이런 알러지 부분밖에 없었지만 최근에는 100여 종까지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치매 같은 경우도 국식과제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장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저점에서 그래도 꽤나 올라왔는데 시초가 공약하면 목표 주가 얼마일까요? 목표 주가 일단 단계적으로 3만 원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대로 된 이슈가 오픈이 안 된 상태에서 주가가 업 섹터 전반적인 그런 상승세에 지금 편입이 돼서 상승한 거기 때문에 만약에 국내 항원이라든지 아니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FDA 유회라든지 그런 긍정적인 호재 하나만 터지더라도 사실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시기가 그렇게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접근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손절라인은 18,300원으로 좀 제시를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손절라인 인판을 하게 됐을 때는 이 종목을 이제 소외시키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잡아가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좀 해볼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정배열로 다시 바뀌고 있는 그런 차트 흐름이기 때문에 만약에 시세가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크게 갈 수 있는 종목이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가 진단 키트 시장이 열리게 되면서 신속 항원 진단 키트 관련 주 관심을 얻고 있습니다. 휴마시스 액세스 바이오가 대표주고요. 또 모멘텀이 이제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수젠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